음 그래 어떤가 이제 마음의 결심이 솟는가 결심이라니요 어차피 홍구경의 손에 끌려가 개죽음을 당할 목숨이었습니다 지금 제게 달리 어떤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확실히 약조해 주십시오 정말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외에 이제부터 자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지 살펴보게 이게 무엇입니까 대감 마마께서 자네에게 하명은 이릴세